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왕들의 이야기 강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 이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또 긴 시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왜 왕들의 이야기를 정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역사를 나열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유명하다고 생각되어서 담고 싶어하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왕들을 담고 또 교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같지 않게 덮어놓고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훌륭하니까 잘 닮아라 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왕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지 그것을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미리 이 강의안을 먼저 교회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고요. 또 이 영상이 나아가는 유튜브 밑에 첨부 파일로 강의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카피해서 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강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러면 어떠한 관점으로 이 왕들의 이야기가 쓰여졌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약 120년에 걸쳐서 통일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다윗왕이 왕이 되고 통일왕국이 되죠. 그래서 다윗왕과 솔로몬 이 두 왕의 시대를 우리는 단일왕국 통일왕국이라고 하고 그 두 왕이 지난 후에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단지 자꾸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우리는 남유다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유대민족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다 보니까 좀 우리가 용어적인 면 헷갈릴 수 있는데 또 같이 공부하면서 그것들도 개념을 잘 잡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19명, 남유다의 왕은 20명의 왕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놓았을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싶을까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아니면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을 또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공부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한기서와 역대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책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먼저 열한기서를 보면 열한기서는 선지자적 역사관으로 쓰여진 열한기서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요. 선지자적 역사관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명기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용어는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 선지자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열한기서는 남북 왕국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서술하고 있는데 좋은 점을 다룬 게 아니라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오르는 시점에서 분열된 왕국의 모두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모든 면까지도 열한기에 담아놓았습니다. 그 열한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선지자적 역사관으로 쓰여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싶을까? 먼저 열한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쓰여졌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열한기서는 다유당 이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할 때까지 약 4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써내려간 이야기가 아니라 읽다 보면 자세한 내용은 역대 질약을 참조하라라는 문구가 성경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근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열한기서를 적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한기서가 언제 적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기간에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한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왕 여우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바벨론 왕 에웰무로닥이 주기간 원년 12월 그달 27일 뭔 연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 달력, 날짜가 딱 나와있다라는 것은 이게 언제쯤 시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날짜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짜를 통해서 보니까 여우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나마 좀 자유를 느끼고 바벨론 유배 생활을 했던 시기가 BC 562년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 열한기서가 쓰였겠다. 날짜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포로로 끌려온 왕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좀 뭔가 생각할 여유도 있고 내가 이제 내 나라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을 그 시기에 왕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열한기서는 이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다가 좀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 시기. 이때 무슨 심정으로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열한기서는요. 역사에 대한 자기 역사를 돌아보고 쓴 반성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써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데 왜 이 백성이 망해야 됐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솔로몬 성전이 다 BC 586년에 무너졌어요. 그게 왜 무너져야 됐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열한기서는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민을 그대로 담고 그러한 해답을 얻고자 써내려간 반성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반성을 했을까요.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때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속에서 존중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다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고 제사장들도 왕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열한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버텼지만 타협하는 거짓 선지자도 나타났고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다.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바로 열한기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미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때서야 후회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왜?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우리 망한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평안할 거야, 평안이 넘칠 거야, 평화가 있을 거야 외치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다시 짚어가면서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열한기서를 쓰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한기서는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책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망해야 했는지, 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행했는지가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반성은 아니죠.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이 무지한 이 백성들을 통화해서 이 민족과 이 역사를 통화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못했어, 우리 못했었네 한탄이 아니라 그것을 통화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라를 이끌어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한기서다라는 겁니다. 이 열한기서를 누가 적었냐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분명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어떤 책에는, 어떤 기록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나와 있어요. 열한기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거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예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그 근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상황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입장에서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이 열한기를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만이 이스라엘이 살길이라고 외쳤던 어느 선지자의 외침 이렇게 보는 것이 열한기서의 저자를 말할 때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열한기서는 이렇게 반성문처럼 쓰였는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열한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쓰여진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서이기 때문에 왕들의 업적이 얼마나 컸는지 힘이 셌는지 이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에 그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관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힘이 셌느냐 정치를 잘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였는지 거기에 이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서를 내린 것이 바로 열한기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를 통화해서 사람들은 왕을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힘도 결국에는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화려함도 솔로몬의 영광도 다 지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나라는 두둥강 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권세와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너무 잘하는데 우리도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요. 세상의 힘에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땅에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권세와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반성문 열한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다. 이거에 포커스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킹덤드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정말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원했어요. 왕이 세워지면 왕들에게 휘둘려지고 또 왕이 무너지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각자에게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영혼을 책임져야 될 왕 같은 존재,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만한 책임이 있어요. 누구를 의존하고 끌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열한기서를 통해서 이 왕들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세우시고 우리를 제사장처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역량과 그 힘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미국의 정치, 이스라엘의 정치 이런 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00년이 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업적과 힘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역사관으로 쓰여졌다. 역대기는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1장에서 15장까지 아담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29장까지는 다윗의 성전, 다윗의 행적, 성전 제도, 제사장의 계보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요. 되게 역대기서는 다윗의 포커스를 맞췄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했던 여러 왕들을, 의로운 왕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쓰여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쓰여졌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세상의 힘의 권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왕이 다시 바벨론보다 더 힘이 센 나라가 됐고 또 바벨론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다 점령을 해서 칭령을 내립니다. 근동의 패권을 다 가지게 됐는데 그 왕이 했던 정치가 뭐냐면 그 식민지로 있던 수많은 나라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식민지들에게 친 포용 정책을 펴게 돼서 문화적으로 그들의 종교적으로 다 포용하고 안고 가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대 시대에 다른 나라 왕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신을 인정해주고 그 성전을 재건하게 도와주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칭령 때문에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BC 536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루파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고 막 지어야 되는데 곧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BC 536년에서 520년,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이런데 이제 학계, 스가리아 이런 선지서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성전 재건이 다시 520년에서 516년에 다시 재건되고 516년에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차가 다 있는데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 다시 무슨 연도, 무슨 연도를 기억하려면 못하지만 딱 중요한 건 두 개예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느냐? 722년, 722. 남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BC 586, 586. 해서 722, 586을 외워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은 다 계산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꼭 그 두 넘버, 722, 586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포로가 되면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이 차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에 망했지만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건 60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605년에 1차 포로가 된 백성들이 536년에 1차 포로로 귀환되었다는 게 70년의 연수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때가 586,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전이 다시 고레스의 칭령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한 때가 BC 516년, 딱 70년 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 모든 일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와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도 했어요. 다시 사랑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영적으로만 다시 신앙으로 회복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예스라가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제공을 했는데, 완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잊어버리고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 BC 457년에 예스라 선지자가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1차와는 거의 79년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거고 그 안에는 또 수많은 역사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예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돌아와 보니까 성전 재건도 다시 보수하고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끌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물러져 있는 거예요. 단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영적인 재건을 일으키자라고 생각해서 예스라가 한 게 뭐냐면 여우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 결국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왕족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말씀으로 다져지고 세워지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예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다윗과의 언약에 그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 그래서 예스라서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다윗왕과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왕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이어진 다윗의 후손 그 뒤로 이어지는 아싸왕, 여우사밭,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는 이 참 이스라엘인 유다의 신실한 백성들이 결국이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한기서가 반성문이었다면 역대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쓴 책이 역대기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힘을 얻자 우린 이렇게 잘한 적도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열한기도 그렇고 역대기서도 그렇고 이 왕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사람들이 먼저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또 그 사사를 세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생각을 듣고 혹시라도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몇 가지 조건을 내주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왕은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 세우라는 것은 같은 핏줄이어야 된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섬기는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왕은 세상의 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을 더하는 왕이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당시에 큰 병마를 가진 나라는 예국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말 세상의 힘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왕은 우상승배와 권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 나툼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려면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고 동맹을 맺으려면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되고 그러다면 이방나라와 문화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재물이 많아야 되고 결국 이것도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이것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상승배와 권력이 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왕은 이런 부분을 조심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문제점으로 다 드러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당연하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바라시는 게 있었습니다. 왕이 된다면 딱 한 가지죠. 누가 좋은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이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좋은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이렇게 답답한 이스라엘 역사, 이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통해 사람이 보여지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원해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사람의 선택으로 세워진 왕이라면 다윗왕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연약함,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잘했나요? 우리는 유명한 다윗왕이니까 좋은 점만 생각하지만 다윗왕의 약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왕들을 통해서 답답해. 그런데 나는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예수님 이야기로 결론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의 줄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에 이 다윗왕과 다윗의 언약, 다윗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윗왕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왕,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가장 훌륭한 일은 하나님의 법괴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온 다윗왕이라는 거죠. 자, 사우랑이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잡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법괴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찾아오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먹칠이 되었다면 다윗왕을 통하여 그 영광을 되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윗입니다. 사우랑 시절에 블레셋을 빼앗긴 하나님의 법괴는 오랫동안 방치되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고 또 법괴로 인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법괴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괴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언약괴를 가지고 있다가 엄청난 재앙이 있으니까 베세메스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베세메스 기억하시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법괴가 궁금해서 막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저주받은 거다 하고 다시 기란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다베 집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화계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미나다베 집에 옮겨 놓고 그곳에 오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왕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괴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법괴 옮기는 일은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악기를 동원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법괴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법괴를 옮기는 과정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괴를 손을 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법괴가 움직이고 우사가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축제가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저주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레새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모두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고 다윗이 거기서 분하여 다윗이 놀랬다라는 거죠. 놀래서 여호와의 개가 내게 어찌 오리요 이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괴는 결국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엄청난 축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각성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괴를 다시 옮겨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법괴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다윗이 바로 가서 그 괴를 기쁨으로 메워오는데 이번에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신경도 썼어요. 예전처럼 수레로 막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괴를 옮겨올 수 있는지 다 찾아보고 기록도 찾아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법괴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나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그 법괴를 옮겨오는 다윗을 봅니다. 법괴가 다윗성으로 왔다. 이제 다윗왕국의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너무 괜찮아서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건 약점도 있지만 다윗은 어쨌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치만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이 아무리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만의 방식,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생각대로 고집해서 잘못 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온 다윗왕에게 다윗왕의 가장 큰 약점, 바세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며 물멧돌 다섯 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울왕을 그대로 봐줬던 의로운 사람 다윗.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세바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세바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세바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다음 왕,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바로 바세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 것 같아요. 다윗왕이 바세바를 불렀는데 이게 다윗의 의도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몇 가지 지금 전쟁을 나가 있는 시즌이에요. 전쟁 시즌이고 저녁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런 단어들을 몇 개를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당시는 지금의 건물과는 많이 달랐어요.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당시의 건물은 지금 건물과는 달랐고요. 특별히 목욕을 하는 공간이나 음식을 하는 공간은 지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져서 공기가 다 순환이 되게 만들어진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볼 수가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또 다윗이 거하는 궁전 옆에는 높은 건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보안상 왕궁전보다 높은 빌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다 낮은 건물만 있었을 것이고 또 거리도 일정한 건물을 거리를 두고 있었던 곳이어야 그 빌딩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탁 트여지거나 지붕이 없는 곳에서 목욕을 해도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들여다볼 데도 없고 또 당시에는 전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목욕을 하게 되면 초저녁에 해야 되고 불빛이 아직도 있든지 아니면 불을 피워서 이렇게 목욕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하는 행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떨어진 궁정 외에는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할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바세바가 일부러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 지점에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바세바의 이야기가 바세바의 유혹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화살은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문제는 다윗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들이면서 춤을 추던 바로 그 다윗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인 겁니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게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힘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찬양도 가장 많이 만들어낸 이때에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힘이 내가 잘나서 됐구나 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특권의식을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안 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졌어요. 브레이크가 없이 돌진하는 다윗왕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저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지? 가서 좀 알아볼래? 하고 신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절대 왕이 건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 준 겁니다. 왕이시여,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라고 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암이 누구냐? 여기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에게는 자신과 함께 생명을 바쳐서 생사고락을 했던 자기가 어려웠던 광야 시절부터 함께 했던 삼십 용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기록을 남기고 그 삼십 명 용사를 적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마아가의 사람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암, 이 엘리암이 그 삼십 용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바세바는 대단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엘리암이 바세바의 아버지였고 삼십 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희도벨은 또 누굴까요? 아희도벨은 그때 아희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희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라. 다윗의 옆에 딱 붙어서 다윗의 모사, 다윗에게 가장 조언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희도벨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희도벨은 다윗왕의 모사였어요.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희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 햇사람 우리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이 특별하게 여기는 7명,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충복 삼십 용사 해서 37명이었더라.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야라는 겁니다. 우리야도 다윗왕의 충복 삼십 용사의 막내였던 거예요. 자, 바세바가 궁중 옆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다윗왕의 삼십 용사, 아버지는 다윗의 모사. 다윗왕이 바세바를 몰랐을까요? 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 다윗왕은 바세바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바세바와 바세바를 불러서 잠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는 걸 다윗왕이 몰랐을까요? 근데 아까 말했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자기의 특권이고 자기의 권한이다, 자기가 잘나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게 된다. 다윗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극에서 보면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전우들이 나중에 나이 먹은 형님 장수가 보니까 저 막내가 열심히 싸워요. 내 딸하고 결혼시키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암이 나중에 자기 딸하고 우리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런 집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은 거죠. 이런 집안에 지금 엄청난 일을 다윗이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돌진 앞으로 합니다. 그리고 죄의 강도를 넓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세바를 그렇게 하면 바세바를 불러서 자기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냥 그게 하나의 그냥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가늠 이런 죄가 아니라 이 집안과 집안의 엄청난 친밀한 가게가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이 인지를 못했을까 아니면 인지를 할 능력이 없었을까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브레이크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바세바와 잠자리를 함께하고 시간이 흘러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세바를 타고 싶지는 않아요. 바세바는 뭐 했어? 바세바는 다윗왕이 훨씬 나이도 많았을 거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세바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거에 대한 특별한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세바가 아니라 다윗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왕을 볼까요? 다윗왕은 이제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바세바가 임신 소식을 전해오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바세바 임신을 우리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다윗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폭풍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의도성이 다분한 범죄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뜻대로 되지가 않죠.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자 여기서 바세바를 잠깐 볼까요? 바세바의 집은 궁정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살았죠. 옥상에서 보면 보일 정도로. 그렇다면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기다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당연히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도 다윗왕을 만나고 있는 것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왕에게 이 나라에 가지고 있던 그 충성심이 저는 바세바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바세바가 가슴에 안고 있는 아픔은 표현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숨겨진 아픔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다윗왕이 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꼽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분명히 다윗왕의 모사였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왕은 아히도벨의 마음에도 비수를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략에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운이라. 계속해서 바세바의 심정은 나와 있잖아요. 그냥 크게 운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우는 장면에는 엄청난 혼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바세바가 왕비가 되어서 나중에 한자리 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뭐냐면 나중에 솔로몬 왕의 엄마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은 다윗왕에게는 기라성 같은 왕비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감히 그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세바가 우는 그 그냥 큰 소리로 운이라의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전우들을 돌보느라 집에도 들르지 않는 남편의 강직함 그 다음에 다윗왕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서슴치 않고 배신하고 죽음까지 몰고 간 다윗왕 그 틈에서 바세바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바세바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례를 다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데려오고 바세바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런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세베와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게 비밀리에 끝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세바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고 그 질긴 인연의 끈을 이어가게 됩니다. 보면 아까 말했는데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다윗왕이 하고 있는 일을 아히도벨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왕을 배반할 때 그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사였으며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쿠테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 압살롬을 도왔을까요? 손녀 사회인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집안을 무너뜨렸던 다윗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히도벨이 배반하였더라가 아니라 이런 숨은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나중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다윗성을 다 점령을 하고 아버지의 다윗을 도발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상상 이상입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벌건 대낮에 옥상에서 다 아들을 통해서 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폐륜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바라보고 있는 그 다윗을 겨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쿠테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아히도벨은 나중에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바세바의 집안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이 된 거죠. 남편은 죽고요. 할아버지는 반역자로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디에도 어떤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세바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왕들의 이야기는요. 이걸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복잡하죠. 어지러운 상황 속을 모두 다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존경받았던 사람을 성경은 다 벗겨버립니다. 다 빨가벗겨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 어떤 좋은 업적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결국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열한기사에 보면, 또 역대기사에 보면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써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죄의 실체를 감추어 놓지 않습니다. 다 까발려. 나단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와서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에 있는 자식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단선지자가 다윗왕에게 해줍니다. 다윗이 열을 내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나단선지자가 다윗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단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다윗의 옷을 홀라당 벗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윗의 실체를 다 벗기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왕을 한 게 아니라 다윗 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런 사람일 뿐이다. 라고 나단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나라는 잘 돌아간다고. 왕이 안 되니까 선지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말대로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 네 명이 죽습니다. 양세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그 네 명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바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가장 큰 아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했던 압살롬도 나중에 쿠테타를 일으키고 실패 후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은 네 명을 죽음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다윗이 입술로 말한 그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성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죄값은요.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세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그 아이가 죽게 되고 또 많은 아내들로부터 낳은 아이들 그 왕자들의 관계 속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압살롬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쿠테타를 일으켜서 또 아버지가 그 시리에 빠지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 처지에 이르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죽임을 당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까지 이렇게 다윗의 인생, 노년까지, 끝까지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뭐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삶 속에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셨다라는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깨버리는 거죠. 사울왕도 깨고 다윗왕도 깨고 이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왕도 와장창 깨버리는 겁니다.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커스는 왕들이 아니라 이 왕들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겉은 화려해도 그 안에 숨겨진 죄악의 실체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요. 너무 잔인합니다.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그냥 바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른 남자 아내한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픈 과거를 죄를 지우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왕 때 통일왕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하지만 다윗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성경은 다윗왕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두는 것은 다윗과의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역사가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이 이어져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오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과정에 왕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진지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의를 하면서 결국은 내 인생에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고 내가 어떤 화려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때로는 그 당대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분명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향하여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열심을 내가 맞추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아 이런 게 있었고 저런 게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 과정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너무나도 이게 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언약과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기어이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두 번째 강의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하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